마천루 가는 펩고기 입니다 이야 보십시오 한국의 그랜드캐논 한국의 그랜드캐논 입니다 와 지금 동생들하고 여기 올랐는데 저 위에 전망대 가서 또 찍어보겠습니다 와 직입니다 와 감탄밖에 안나옵니다 그랜드캐논 우와 보십시오 용추 계곡도 끝내줍니다 와 저건 슬쿨이 하나 있네요 와 진짜 그랜드캐논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곳을 안아보면 정말 후회됩니다 이런 곳으로 와야 됩니다 아 사리꽃도 피어서 지금 한참입니다 보십시오 우와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발밖에 안나옵니다 마천루 성문바위 우와 참 좋다 감탄사 감탄사 손 한번 보십시오 와 멋지다 그제 아 저 위에 전망대 이제 가서 보면은 전망대 바위 한번 보십시오 와 납작하게 저렇게 와 기가 막힙니다 어쩜 바위들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한국의 그랜드캐논 와 저건 성문 완전히 성문입니다 저기가 용추계곡 시비포크를 갖다가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마치까지 끝내줍니다 소나무 이거 진짜 좋습니다 자 또 저 위에 전망대 가서 고맙습니다